대우 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500여 명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5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박 건조장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언급과 함께 점거 농성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한 이후 나왔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하여 다른 스태 transitioning을